한글자막 by 한효정 흘려야 할 비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위에 들이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이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진 양을 찾아 망상해 이리저리 헤매일다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이산 눈물로 크게 강해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이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시는 분 같이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들이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모습도 주님 닮게 하소서 그ós gradu시키기 하소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수 Open 감사합니다.